안녕하세요. 영앤사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나령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을 돌이켜보면 20대 때 제가 제 돈을 내고 샀던 첫 명품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명품 추천템과 후회템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략해볼게요. 제일 많이 쓰는 그 순서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샤넬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10년 전에 구입을 했고 여행을 가서 살려고 그랬어요. 하와이에 가서. 근데 그 당시에 하와이보다 한국이 쌌어요. 대신 한국에는 물건이 없었죠. 저는 이제 당시 다녔던 회사가 백화점이랑 연결이 돼 있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매니저님이 문자 주신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고민도 없이 제가 원체 원했던 클래시 여기에 캐비어에 실버까지 해서 이거를 그때 구입을 했는데요. 600 후반대 정도로 샀으니까 200원 훨씬 넘게. 여보 고마워. 클래시 나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이즈도 미디움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정말 작은 사이즈의 샤넬은 진짜 고민해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너무 흔해서 다른 거 샀다면 결국에 또 이게 생각이 나요. 제가 사실 그랬던 케이스예요. 빨리 살수록 이득이라는 거. 정말 제가 많이 써서 많이 달았습니다. 이건 보테가인데 일단 가볍고요. 긴 체인 그리고 휘뚜루마뚜루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너무 편해요. 굉장히 캐주얼한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클래식하게 포멀하게 또 이렇게 정장 느낌을 냈을 때는 멋스럽게.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납이 되게 좋습니다. 차키를 넣어도 되고요. 심지어 저는 여기 조그만 텀블러 넣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 세요. 자석. 뭘 물건을 많이 넣어도 많이 넣은 것처럼 뚱뚱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안 질리지만 만약 이걸 변신을 하고 싶다. 그럼 저는 이거 당근으로 안 팔고 리폼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죽이 정말 탄탄하고 좋고 부드럽고 가볍고 제가 리폼을 실제 알아봤거든요. 7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70만 원을 내고 할 용기는 없어요. 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게 톰 브라운의 미니백인데 이거 직구로 제가 산 거거든요. 애기들 토하거나 주스 흘리거나 했을 때 그냥 슉슉 닦으면 돼요. 너무 가벼워서 이거 하고 나가잖아요. 아 나 어디 뒀지? 여기 있네. 여행 갈 때 진짜 좋아요. 여권이 쏙 들어가요. 이게 제 찐템인 게요. 애기를 키우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동전 넣고 타는 거 있어요. 잠깐씩. 현금이 없어가지고 엄마 돈이 없어 못 해준 적이 많았는데 웬일이야. 진짜 동전도 있어. 이게 조절이 돼가지고 그냥 앞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착용했다가 길게 해서 크로스로 해서 다니다가 후자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미니백입니다. 로이비통 가방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가져오진 못한 게 엄마 집에 있어요. 로이비통에서 정말 멋스러운 거는 토대백인 것 같아요. 음각 디자인이 있잖아요. 로이비통이 어떤 시그니처 패턴인 것 같아요. 이게 세대볼문하고 괜찮더라고요. 내가 자주 유용하게 들 수는 없어도 어디를 갈 때 내 포인트에 내 룩에 딱 자신 있게 들만한 걸 로이비통을 사고 싶은데 너무 금액이 많이 나간다. 집에 여동생 있으세요? 언니 있으세요? 같이 사세요. 귀여운 레이디백 진짜 많이 드는데 레이디백의 그 미니 사이즈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물백으로 좀 요즘엔 관심을 갖더라고요. 정말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포트백은요. 나이가 들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게 좋아요. 추천하지 않는 아이템이 클러치입니다. 저는 겁먹들어서 샀었어요. 이상하게 그거 하나 들면 뭔가 코리아우무 느낌의 엄마이면서도 뭔가 세련된 느낌 그거 하나 들었는데 세상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화장품 이거 자국 따나서 이거 맨날 닦고 너무너무너무 진짜 그렇게 손 많이 가는 게 클러치백인 것 같아요. 납작하면 괜찮은데 그 안에 휴대전화 뭐 이렇게 팩트 뭐 넣잖아요? 두껍다 보니까 손에 쥐날 것 같아요. 디자이너백에 클러치백이 진짜 많아요. 차라리 옷에 따라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제 신발장 한 면이 아예 힐로 가득해요. 그 힐도 낮은 힐도 아니고 8cm에서 10cm 정도의 힐로 빼곡한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낮은 거 발 편한 거 제가 제일 오랫동안 신고 또 사려고 했다가 오르는 가격을 보고 다시 이제 세탁으로 경로를 변경했던 로봇피아나 4개절 다 신을 수 있습니다. 발목이 되게 얇아 보여요. 신었을 때 안 신은 것 같아요. 부들부들한 얇은 가죽으로 발을 감싸니까 쉽게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 로봇피아나는 한 치수 작게 자라 그래요. 밑에가 폭신하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걸어야 되거나 오래 서 있으면 족저근막에 몰 수 있어요. 또 산다고 그러면 살 의향이 충분히 있는 그 정도의 신발이고 이거는 진짜 제가 아이 낳고 백화점에 갔다가 좋은 신발이 있구나 되게 특이한 플랫이 있다고 딱히 그냥 나왔거든요. 그 아른아른 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우연히 아웃렛을 갔는데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벼워요. 너무 신기한 게 밑창이 안 닳아요. 가을 겨울 다 신을 수 있어요. 이 아이템은 저의 예쁜 쓰레기입니다. 누가 근데 쓰레기라 그래요. 그쵸? 로저 비비에인데 제 남편이 입사선물로 사준 거예요.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거 제 것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예요. 밑에 깔창을 깔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색상을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저 이거 신은 거 다섯 번도 안 돼요. 지금까지. 손이 안 가요. 발이 아파서. 처음 이거 신은 날 파스타 파는 집이 있는데 2층인 집이 있더라고요. 그 계단이 철로 됐는데 계단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린 거예요. 신발만 벗겨진 거야. 신발이 크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우리 동기가 어머 언니 아우 야 고마워. 첫 만남인데 캐디까지 뜯어져 있는. 구두 사면 길들이는 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아파요. 근데 너무 예뻐요. 말도 안 되게 예뻐서 신었을 때 어떻게 하질 못해. 내치지를 못해요. 사실 이제 에르메스 신발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냥 여름에 샌들 느낌을 친구랑 찾던 쯤에 에르메스는 파리 로퍼야. H 로고가 있고 대신 우리 신발 신으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이 주름이 지다 보니까 자글자글자글한 거예요. 처음에 신을 때 그 만족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진 않겠다고 생각해서 찾은 라인이 로얄 로퍼. 진짜 우리 남편은 모르는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전 세계에 에르메스 공식 홈페이지를 다 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거든요. 전화를 해요. 아침 10시 되면. 제가 물어봐요. 안 가르쳐줘요. 사실은. 두드리면 열린다고 두드렸어요. 코엑슬. 현대백화점 무역점에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70등원을 시키고 전 달려갑니다. 한 치수 작게 사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죽이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발에 착 감기는 안착감이 있는데 탄탄하고 되게 쫀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 갈 때 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 아까워서 자주 신지 않다 보니까 사이즈가 안 드러나고 있어요. 솔직히 발이 아픈 감이 있어요. 좀 걷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산다면 오래 신을 거면 파리보다는 로얄 쪽을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아까 샤넬 얘기할 때 하와이보다 한국이 쌌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또 알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버버리 트렌치코트. 이 아이는 저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굳이 딱 맞는 자세를 산 거예요. 앵간이 작아야 좀 입을 텐데 이게 또 원단 자체가 텐션이 별로 없어서 빳빳한 원단이어서 다른 단추 지금 다 말짱하잖아요. 왜 얘만 이렇게 헐렁거리는 줄 아세요? 얘만 잠갔어. 켄싱턴 라인의 로고가 진짜 너무 예뻤고 무엇보다 이 빳빳한 킷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실 그 버버리의 트렌치코트 라인은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깨에만 걸쳐요. 이거 버버리는데 안 맞아. 막 이런 느낌으로 사이즈 업하세요. 그리고 굳이 비싼 거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입어보고 들어보고 신어보고 한 번도 뭔가 시뮬레이션 해보고 내 집에 있는 내 아이템들과 좀 매치도 해보고 생활 패턴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저는 꼭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마련해드린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까지 저희 부탁드릴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